역시 대덕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 변호사시고 이제 몸이 별로 그렇게 정상인에 비해서 조금 안 좋으신 편이죠. 우선 이상민 의원은 결국은 이제 탈당을 했네요. 그러니까 공청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비명계라고 이렇게 간주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그다음에 한 몇 사람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가 그냥 완전히 독주하는 분위기인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마치 교주처럼 그렇게 여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개딸인지 딸갱지 하는 사람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문자 폭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을 뗄 수 없는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심성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찢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집단주의적 그런 색채 또 다소 약간 무속적인 색채 그다음에 아주 한쪽으로 격렬하게 이렇게 쏠리는 색채 이런 부분들이 한국인의 심적 상태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같아요. 어쨌든 고심을 했을 건데 이제 오선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가장 민주당 내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개딸들로 인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것이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호위하는 개딸당으로 변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철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2024년 총선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특별한 그런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압도적인 다수당 내부의 분위기가 오선 의원조차도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까 그런 사람들 지배하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배가 4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오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내비친 그 이야기를 눈여겨봐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2024년 총선 이후에 이변이 없으면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탈당문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저는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합니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문합니다. 2004년도에 정치에 입문할 때 열린우리당 설력원인 그때는 열린우리당이네요.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날은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 이후에 현재 오선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그 결람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희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탈당문에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전이 제 기억이 정확하면 다섯 개 선거군과 그럴 겁니다. 황운하 의원이 속했던 중구를 포함해 가지고 박범계 의원. 대전에 다섯 개 모두 다 4.15 총선에서는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고 이상민 의원이 사전에 인지를 못했겠지만 이상민 의원도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속하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아도 이상민 의원은 당선이 됐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상민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표를 이동시킨 제 기억이 정확하면 25% 정도 될 겁니다. 100장당 2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상민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거는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 탈당문의 그다음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 4당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개딸당으로 변질되어서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형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2024년 총선 이후에도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로남불과 남한 게 다 덮어 씌우는 거죠. 위선적 후한 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폭력적 운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정치집단이 대한민국을 향후에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애정이 교차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자가진단을 상당히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이선적 후한 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폭력적 운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명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있으면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찐누릅니다.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략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도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전이 일곱 개 선거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속 사정을 아주 근접해서 여러분들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겪다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신문에만 전문을 발표해 가지고 찾는 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 당에 있으면 숨이 탁 막힌다는 거죠. 이게 가장 특징인 겁니다. 이견 약간이라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숨이 탁탁 막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는 총선 이후에 압승을 하게 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상민 의원이 숨이 탁 막힌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숨이 탁 막힌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상민 의원은 떠나면 되지만 국민들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떠나면서 본인이 떠나는 편을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논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귀담아 들을 둘만 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이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될지 이상민 의원이 겪었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체 뭐 이견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래서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다 이렇게 발을 이제 대들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야당의 비주류 4인 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그다음에 이렇게 소수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 요구를 안 들어주면 최종 결단하겠다. 당내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것은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고 비명계에 속하는 조응천 의원 등 일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